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일전에 35큐브 영상 중에 레더의 빠른 성장에 대해서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상의 결론은 높은 R 퀄리티를 유지해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레더의 빠른 성장을 위해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레더의 빠른 성장은 6가지 정도만 유지해 주면 빠르게 성장이 가능합니다. 검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계신 부분들입니다. 우선 4가지는 수온, 염도, 알칼리니티, 그리고 pH입니다. 수온과 염도는 히터와 냉각기, 그리고 보충수통을 통해 유지할 수 있고요. 염도는 35PPT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비중으로 보통 1.0이 4냐, 1.0이 5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비중은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중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1.0이 5나 1.0이 6 정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알칼리니티인데 알칼리니티는 아시다시피 베이킹 소다나 빌더를 통해 상승할 수 있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진기나 칼슘 리액터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칼리니티를 10에서 10일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아크로와 같은 하드코랄이 있는 경우에는 알칼리니티 상승 시 티버닝과 같은 괴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레더만 있는 어항에만 추천을 드리고요. LPS는 알칼리니티가 높아도 크게 지장이 없으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크로랑 레더가 같이 공존하는 어항인 경우에는 한쪽으로 물성치가 치우쳐버리기 때문에 레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레더에 초점을 두면 아크로가 죽고 아크로에 초점을 두는 경우 레더가 빠르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으니까 아크로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알칼리니티가 10에서 11 정도로 유지가 되면 pH는 어느정도 유지가 됩니다. 최상의 pH는 8.3이고 일전에 pH를 다루는 것은 기존 영상으로 대체를 할게요. 알칼리니티가 높으면 어느정도 pH가 유지되지만 상대적으로 환기를 잘 하지 않는 겨울철이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환기를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pH가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7.8 정도면 그나마 괜찮은데 7.5나 7.3까지 떨어지는 경우에는 폴립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환기를 자주 하는 건데 어쨌든 환기가 어렵다 보니까 pH버퍼를 통해서 pH를 유지하는 게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pH버퍼를 사용하는 경우 알칼리니티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알칼리니티를 유지할 때 베이킹소다나 빌더를 사용하는데 그것보다는 pH도 같이 상승할 겸 해서 pH버퍼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크로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별도로 도징하진 않고요. pH버퍼 용액으로 전부 채워놓고 도징기를 통해서 2시간 단위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pH버퍼에 대해 간략히 보자면 제품 설명은 150m 기준으로 5g 투여시 pH가 0.1 상승한다고 합니다. 즉 100m 기준으로는 3.3g을 넣으면 pH가 0.1이 상승을 하겠죠.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우선 5g만 넣으시고 pH가 실시간으로 상승하는 값을 보셔도 됩니다. pH가 0.1 정도 상승하는 것은 어차피 산호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5큐브 같은 100m가 안 되는 어안 같은 경우에도 5g을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띄워봤자 0.3 정도 오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의 어안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한 70-80L 정도 되기 때문에 5g 투여시 pH가 0.2 정도 상승합니다. 이 상태에서 도징기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례식이 필요하겠죠. 5g 투여시 pH가 0.2 상승하니까 1L 로딩물에 버퍼 5g을 투여하고 1L를 전부 부으면 역시 똑같이 0.2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같은 의미로 버퍼를 10배 정도로 상승시켜서 50g을 투여하고 1L를 전부 넣으면 pH 역시 10배가 상승한 pH가 2 정도 상승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1L를 전부 넣지 않고 한 10분의 1인 100ml만 넣으면 pH는 0.2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하루에 10번 정도 나누어서 10ml씩 10번을 넣으면 아까처럼 총 100ml가 들어가는 거고 하루 동안 총 pH는 0.2가 상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항 스펙에 맞게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알칼리니티랑 pH 얘기를 했으니까 앞설 6가지 중 나머지 두 가지인 질산염하고 인산염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더 어항 같은 경우에는 질산염이 한 10ppm 그리고 인산염은 0.08에서 0.1ppm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질산염은 10ppm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2ppm이든 5ppm이든 어느 정도 질산염이 있으면 됐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산염인데요. 인산염은 0이 아니라 0.08에서 0.1ppm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산염이 0이 되면 산호 성장이 저해되고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인산염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브라이트웰 제품에 네오포스가 있긴 한데 이거는 아크로나 아니면 빈 영양 상태에서 발색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전문가 용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폴리랩 제품에 폴리부스터라고 있는데요. 폴리부스터에는 인산염이 함유되어 있고 산호의 먹이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스포이드로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도 용이하고요. 물성치 스윙폭이 없다면 이제 레더의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레더의 코팅인데요. 팁이 나오지 않고 코팅을 치는 경우에 물에 변화가 생겨서 적응 중인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물에 변화가 없는데도 코팅을 한다고 하면 성장을 위한 탈피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팅이 있다고 해서 마냥 안 좋다고 일부러 벗겨내실 필요는 없고요. 수루로 자연스럽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의 길이인데 목의 길이는 조명의 광량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목이 길어진다면 레더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광량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이 길어진다는 거는 디스크가 커질 에너지를 목에 쏟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프랙인데 프랙을 만들거나 목을 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1 플러스 1 개념으로 저희 입장에선 좋을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산호한테는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는 성장을 멈추고 회복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성장이 역시 젖혀지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위치인데요. 산호를 하다 보면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위치를 자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위치를 바꿀 때마다 그 산호가 적응하는데 최소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길게는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옮기면 코팅을 친다거나 아니면 TV 피지 않는 상태로 몇 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요소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거의 불변의 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 바로 사람입니다. 레더 뿐만 아니라 아크로의 성장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항을 운영하는 리퍼가 한가해지면 안 돼요. 대부분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가해지다 보니까 어항을 계속 쳐다보면 아 왠지 저것도 건드리고 싶고 이것도 왠지 넣고 싶고 저것도 뭔가 세팅을 하고 싶고 뭔가를 계속 넣어보고 싶고 하더라도 한두 방만 넣으면 되는데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막 들이붙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퍼는 회사 업무이든 간에 아니면 다른 취미활동이든 어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어항은 쳐다보다가 물성치를 유지하는 측면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언가 행동을 하지 마시고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항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성장하는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주간 단위로 촬영을 하고 1개월 뒤에 보면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과거의 사진을 통해서 레더의 성장을 감염할 수 있었고요. 최근 알칼리니티와 pH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어항에 들어있는 레더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프렉에 비해서 성장되는 게 체감되지는 잘 안되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촬영을 해서 몇 개월 뒤에 성장한 모습을 따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안 들었는데 산호를 구매할 때는 프렉으로 구매하는 거는 좀 좋진 않아요. 프렉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구매는 가능한데 컬츠급으로 성장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과거에 프리츠 제품처럼 시간을 돈으로 사는 개념으로 본다면 컬츠급으로 구매하시는 게 성장 측면에서 오히려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렉에서 컬츠급으로 크는데 6개월 걸린다고 쳤을 때 컬츠에서 떡대 수준으로 크는 건 6개월도 안 걸려요. 상대적으로 프렉에서 크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프렉과 컬츠 금액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네임드 레더가 아니면 웬만하면 컬츠 사이즈의 레더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렉 같은 경우에는 또 단점이 물성치가 작은 수입만 와도 괴사하거나 아니면 코팅 치거나 별의별 질병이 걸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좋지도 않고 역시 이거는 아크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했고 비법이라고 기대하고 보신 분들은 희망하셨을 수도 있지만 해수 역사 기준으로는 항상성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미래에는 우리가 알던 사실이 틀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항상성이 중요하니까 기본을 유지하시고 절제를 지키시면 어항을 가득 매울 크기로 성장한 레더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